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섣불리 우주택자는 어떻게 하냐 금리 인상기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미녀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요.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롬 파월입니다. 와 파월이 얼마 전에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큰 폭에 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날 또 엄청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대출자의 입장으로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심각하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이 금리 인상기 금리 급등기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했는데요. 금리가 오를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급격하게 계속 오를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앞서서 인상을 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내에 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0.25%포인트 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큰 폭의 빅스텝을 또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른 이슈가 모두 잠식이 됐고요. 이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진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요. 그동안 열기가 엄청 뜨거웠던 이 청약 시장조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여파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집을 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은 금리를 못 견뎌서 던지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던져도 집을 사줄 사람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버텨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2년 이내에 고점을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지금 누구보다 제일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던지면 안 돼요. 지금 집을 던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던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볼 거고요. 그리고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못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 던지지 말아라. 일단 견뎌라. 지금 이 시기는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견뎌라. 라는 말을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아마 굉장히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런 전략일 텐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전략을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먼저 우리가 금리 인상과 또 부동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급등기 급급급등기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파월 의장이 말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계속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미국 파월은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밝혔어요. 저는 이 파월 말을 듣고 사실 굉장히 좌절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지는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파월이 9월 달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9월 달에 거기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이 9월 달에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준금리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보통인데 이때 9월 달에 0.5에서 무려 0.7%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어요. 와 어떡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리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리면 대출금리는 앞으로 얼마나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월이 세 번째로 큰 폭을 올린다고 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이 9월 달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단행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8월 달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또 큰 폭을 올리면 다음에 열리는 그 회의에서 또 한국은행이 또 올리겠죠. 자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렇게 올린다면 다시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큰 폭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잇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거는 외부 변수여서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금리 인상 이슈는 부동사 시장에 핵폭탄급 아주 중요할 만큼 모든 거를 잠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요즘 부동사 시장을 보면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부리니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계로 본 건 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매수 심리가 완전 바짝 얼어붙었고요. 매매 시장에 거래가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지금 그나마 살아있던 불씨가 살아있던 이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막 나오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부동사 시장을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이슈를 확 던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사 시장이 아마 하반기에도 맥을 못 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집값이 계속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또 분양 경기도 확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건 잠정,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러면 부동산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상대를 나눠서 두 가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저도 같은 대출자로서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대출 금리가요 지금 신대 같은 경우에는 6% 넘고요. 주담보 같은 경우에도 신규 대출 이자가 6%, 7%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에 금리가 더 오르면 8%, 9%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5% 넘는 이자를 매달 25일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고요. 특히 월금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근로소득자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거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매수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고 집값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출자부들의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집을 지금 던지면 안 돼요. 집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던져도 안 팔려요. 네 일단 접근방법은 그런데요. 집을 던지지 말라는 공통사항은 있는데 내가 지금 10% 이렇게 빼놓은 금매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초초금매 20% 이상 내가 빠진 가격으로 집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팔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일단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일단 예전에 2019년 이전에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에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금 10% 빠진 가격에 내놓고 비과세를 받는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조금 시세착을 보거나 본전은 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급등기에 이 고점을 잡아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이 고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빠진 가격에 금매를 내놓고 또 세금 떼고 뭐 취득세 계산하고 뭐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섣불리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내놓는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끌에 영영끌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일단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딱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버티는 것도 어쨌든 투자 전략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 집을 팔고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략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무주택자도 지금 방법은 없어요. 전세는 그나마 물량이 나오고 전세 금액이 좀 떨어졌지만 월세가 지금 폭등을 했는데요. 그러면 월세의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로 가겠다는 전략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무주택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집을 못 샀을 뿐이지 지금 임대차로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가 됐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때문에 일단은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금리 인상의 이슈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자는 건데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좀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연말까지 이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정점의 시기, 물가의 정점의 시기가 그래도 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연내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그래도 조금 안정된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통계를 쭉 살펴봤더니 지금 물가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물가가 연내에는 좀 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좀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한 3%에서 5%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물가의 시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가 멈출 거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서 집값 하락 시기가 어느 정도 멈추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금 당장 팔거나 던지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에서 한 2년 정도 힘들지만 이 고통의 시기를 견뎌서 지켜보라는 의미고요. 지금 어쨌든 일단 대출을 받은 대출자 저 같은 사람, 대출 받은 사람은 희생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막 가슴 맞박을 쫓아오지만 이거 이겨내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고 과정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급등기여서 내 자산이 올라가고 돈을 벌고 이 시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견디고 다시 이겨내고 이것도 투자의 한 전략이라는 걸 지금 이 시기에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옛말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힘들죠.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 집 마련 투자 전략은 이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아, 금리 인상이 이 정도는 멈추겠지. 그리고 집값이 아무리 빠져도 아, 이 정도 이상은 빠지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출구 전략은 이 정도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출자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냐. 금리 인상기에 자, 무주택자도 언젠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상기고 집값이 떨어지고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르니까 내 집 마련에 못 나서는 건데 분명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옵니다. 집값이 하락기를 멈추고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왔을 때는 내 집 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네, 일단은 영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은요. 어느 누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 부자들, 자산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힘든 시간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는 올 연말까지 쭉 이어질 거고 엄청난 금리가 많이 오를 건 예고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평생 계속되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 쭉 이어지긴 하겠지만 급등인 시기는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그래도 정점을 지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대출 받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일단 버티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당장 던지는 건 절대 반대고요. 특히 영끌에서 고점 잡으신 분들은 일단 1년 정도는 무조건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장투의 개념으로 받아본다면 집값은 어쨌든 우상향 기조, 10년 동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가 지금 손절을 해서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무주택자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뭐 집값 내가 가봐 떨어질 줄 알았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언젠가 금리 이슈가 정리가 되고 하락기가 왔을 때 반등하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겠다. 이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조금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여기서 버티는 자만이 다시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출구 전략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퍼울 때문에 지금 잠못을 이루지긴 하지만 저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집 하나 정리해 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요. 집 팔 생각이 없어. 나는 원래 장장 팔려고 전략을 접근한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전략을 세웠고 지금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 팔 거고 세 번째, 금매로 팔린다고 해도 팔아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난 일단 버틸 거고 난 버티면 우상향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대출자분들이 누구보다 힘들겠다는 거는 전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니까요? 일단 여러분 전략은 기다리는 전략, 버티는 전략 그게 바로 지금은 승리하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과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승리하는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미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